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좁게 나아가면 서로 집중도의 차이도 있고, 목적에 대한 차이도 있고, 휴식, 성장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요. 저중량 고분방 할 때 보통 회수는 몇 회 정도 해야 되나요? 저중량을 고분방에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근지구력을 기르시느냐 아니면 금비대를 하시느냐. 금비대를 하실 거면 3회 12번 정도만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근지구력을 하시면 한 해에 20회는 넘으셔야죠. 네, 주 5일 괜찮아요. 근데 뭐 어느정도 4년 정도 하시고 강도는 빡세갑니다. 강도는 빡세가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제 동생이고 제 형제고 제 친구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먹방 하고 싶은데 띠바 전화를 안받네요. 지금 빨리 햄버거 먹고 싶은데 전화를 안받아. 갑자기 살쪄서 배꼽이 오른쪽으로 휘었는데 운동해서 잡을 수 있나요? 만약에 살쪄서 오른쪽으로 휘은 거라면 다시 빼면 돌아오겠죠. 배꼽의 이 방향성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풍이 어서오고. 일반인들이 일단은 샷 주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담배 핀다고 해서 저 사람 잡아주기어야 돼. 저 사람 인생은 뭐 썩었어. 저 사람은 패배자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뭐 헌법에서 스테로이즈를 쓰게 되면 범법행위라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범죄자지만 그냥 시술이 불법일 뿐, 판매가 불법일 뿐이지 어떻게 해서 구해서 한다면 그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하고 싶고, 호기심도 있을 거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그분들을 한다고 하면 굳이 말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빡세게 한다고 하는 그 억양이 좀 내키지가 않아서 그래요. 맞아요. 12회 10회 해도 되고 20세트 해도 상관없어요. 단, 그 사람이 초창기에 그렇게 시작했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트레이닝시켜서 초창기에 이렇게 시작했으면 둘이 세트 수가 엄청 차이나더라도 우리 후자인 사람들이 훨씬 더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도 천천히는 발달은 돼요.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사람 몸을 깎아내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어떻게 운동을 하든 운동은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효율적인 것이냐. 여러분들 몸을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기준점이 잡히는 거지. 운동병이 이상해. 침대에서 운동이 힙드라이브가 있구나. 아, 이 형의 힙드라이브는 가히 진짜 침대가 두 개 피고 해. 형이 힙드라이브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강인한, 우리 마이 요왕이 강인한 얘기해야 해. 어? 여보세요? 어? 어, 아가? 어? 오빠 빨리 햄버거심 시켜줘, 두 개. 왜? 오빠 먹방해야 돼, 배고파. 한 시간 걸리는데? 뭐, 한 시간 안 걸린다. 빨리 시켜라. 음, 두 개. 개없겠다고? 이게 개없겠... 여러분들 이거, 이거는 운동이에요. 절대, 절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요것은 굉장히 덜티댄스예요. 요건 덜티댄스고, 힙드라이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요, 요 동작이 되는 거예요. 요 동작. 요 동작은 운동 동작이에요, 여러분들. 힙드라이브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걸 덜티댄스고, 아시겠어요? 하, 부럽죠? 하... 거의... 강도 한 3정도는 돼요. 제가 이제 시동이 걸리면... 하, 그렇죠. 언더머니, 위, 아래, 언더머니. 뭐예요? 아, 여왕이... 하, 뭐지? 힙드라이브 할 필요... 이 힙드라이브가 어디에 쓰일 것인지 라고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죠. 아, 리액션이라뇨. 이런 운동, 이렇게... 깨끗한 동작. 이러한 착한 동작으로 리액션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즐겨찾기 한 번만 누르세요. 여러분 즐겨찾기 누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벨트만 누르시면 되는데...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또 운동에 대해서 배우시고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개이득이거든요. 여기서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에 항상 강의 올라가고 오늘 방송 다 올라가고 이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유튜브 가셔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도 있기 때문에 저랑 친춤해서 주셔서 뭐 저랑 한 번 같이 또 아는 사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개로 기준을 안 하고요. 대개 이제 퍼센트 무게 퍼센트인데 자기 원아름의 85% 이상은 근력운동을 하기 때문에 85% 이상은 대개 한 5개로 시작해요. 5개. 감사합니다. 금비대운동 3대운동 중심으로 안 하죠. 금비대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정도 해요. 대신 3세트로 하기 때문에 18세트 정도 하죠. 식욕을 참을 필요가 없어요. 드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콜라캔 여기 콜라캔 여기 콜라캔 좀 이따 한 거거랑 콜라도 먹을 거예요. 먹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운동하는 것은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유튜브에 또 올려주세요. 편집자님. 제 운동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동이랑 제가 생각하는 운동이 뭔지 달라줄게요. 일단은 제가 항상 뭐든 간에 문제점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매스컴이에요.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멋있는 몸이 이렇게 판빡이로 되어 있고 3개월만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6개월만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돼가지고 before, after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광고성 독이에요. 매스컴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서 운동을 했어.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고구마 쳐먹고 어제 프루트도 먹고 아침 일어나가지고 무슨 바나나, 고구마 아니 원숭이 마냥 고구마만 먹고 이렇게 흡상대법처럼 이러다가 또 가가지고 하나 더 하신, 하나 더 하신 말이에요. 못하겠지 트레이너님 트레이너님 무섭게 빨리 나시하면 그리고 계단 내려가지고 막 잠들고 해가지고 살이 빠졌어요. 빠졌죠. 빠져가지고 6개월에서 아 승복했어요. 아 진짜 이게 되는구나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6개월부터 여러분들 이제 rest of your life 그러니까 남은 요새 똑같이 바나나 쳐먹고 고구마 쳐먹고 운동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먹어주지 않고 운동을 그렇게 과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신진대사율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가장 다이어트에 중요한 모터예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기능이 있는데 운동 신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신진대사를 높아가 왜냐면 여러 가지 근육들에 스위치를 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달리기를 더 하려고 그러네. 아 그러면 나의 이 둥근이나 허벅지 버튼을 스위치를 켜야겠다. 그쪽을 더 가동시켜라 하면서 몸이 점점 신진대사를 더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0칼로리를 먹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신진대사를 1500이었어. 그러면 1500보다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500이라는 게 나머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고 먹어주고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서 건강하게 운동하게 되면 물론 이게 짧게 3개월 6개월은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굉장히 즐겁게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 신진대사율이 1500에서 어느 순간 2000이 돼버리면 2000을 먹었던 그 음식이 내 아예 몸에 다 쓰이는 거고 쓰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아니에요. 점점 살이 빠지면서 좀 더 더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2300, 2400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콜라를 쳐먹어도 낭비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모자라는 경우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이랑은 원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지 3개월 6개를 운동을 했어. 오늘 벤치 130개 있어 남자친구들 차 있고 외친구들 차 있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먹고 싶어서 콜라를 한 번 떡 먹었는데 갑자기 북어처럼 이렇게 늘어요. 하면은 아씨 띠바 내가 운동 절대로 하나 먹어. 운동 이런 개새끼들 야이 개새끼들 돌멩이 던져가지고 막 헬스장 창문 던지고 막 몰래 가가지고 막 가서 오줌 싸놓고 에이 막 가서 네이버 댓글 달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폐해져요. 이 원수지간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운동을 즐겁게 하시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재밌게 하는 방법은 딱 이거예요.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좀 모자랐다 할 때까지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세요.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 했다고 막 그 새끼가 먹으래 아 파리빵하게 가가지고 그냥 막 생크림 쳐먹고 막 그냥 막 슈퍼마켓 가가지고 막 뚜껑 다 따가지고 똑똑똑 따가지고 막 꿀꺽 쳐먹고 막 저녁에 치킨 세 마리 치켜가지고 잠자다가 먹고 잠자다가 먹고 잠자다가 먹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 오늘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먹으면 내 인생이 어 행복해지겠다. 홈큼 먹고 친구가 슬픈 일이 있어. 아 친구 얘기 좀 들어줘야겠다. 맥주 한간 하고 뭐 안주 먹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생이 쭉쭉 나가라는 얘기죠. 운동은 절대로 원수지간이 되서는 안돼요. 나에게 아픔을 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그건 스포츠인들이에요. 그건 프로인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 얘기를 들으시면 안돼요. 자기 한계를 계속 부딪힐 수 있는 운동을 해야되는 거고 자기 멘탈에 크랙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해야되지만 일반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질결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오신 거 다 먹으면서 운동 꾸준히 하면 돼요. 네. 그겁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단백질 함유량을 굉장히 신중하게 정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충제 드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극단적이에요. 제가 단백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단백질을 닭가슴살을 찢어서 드시던 삼계탕을 뜯어서 드시던 보충제를 꿀꺽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몸에서 근성장이 필요한 그리고 세포 세포가 바뀔 때 단백질이 필요해요. 세포 교환 때 필요한 면역력 여러 가지 다 쓸 때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면 다 쓰는데 모자르면 괜찮아요. 몸이 나쁜 사람인데 이게 더 많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늘 삼갈비 삼갈비가 뭐냐면 멸치인데 여기 갈비가 세개 보이는 사람이 삼갈비인데 가장 그 사람들이 뭘 단백질을 잘못 생각하면 단백질이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잘못 생각하세요. 무슨 알라딘처럼 하면 저런 거 있잖아요. 계속 퍼먹어요. 오늘 푸시업 10개 하고 운동 많이 했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네 숟가락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오면 뭐가 제일 나쁘냐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배출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단백질 먹고 똥 설사를 뿌지직 뿌지직을 싸면 이게 아 다 밑으로 나왔네 이게 아니에요. 소화가 안 돼서 다른 것들이 나온 거지 단백질은 계속 남아요. 여러분들 남아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간으로 들어가요. 간으로 들어가서 이게 정화가 되는데 이것이 약독 그러니까 독이긴 독인데 약한 독이 돼버리는 암모니아가 돼요. 암모니아가 어디로 가면 또 신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나머지는 바로 다 체지방 살로 들어가요. 체지방 만들어가는 거에요. 근육이 아니고 게다가 과다 복용에 단백질을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쑥 내리고 그래서 감기 걸리고 또 몸에 좋지 않단 말이에요. 신장이 나쁘시다는 얘기는 간이 나쁘거나 신장이 안 나쁘다는 얘기는 그러한 것들을 더 과하게 드셨을 때에 굉장히 몸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보충제를 안 먹는 게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의사와 상담하셔서 신장도 수치가 또 있잖아요. 간 수치도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하셔야 되는 거고 보충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면 안 드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친구는 어차피 운동해도 안 된다는 게 맞나요? Yes or no 해요. 아까 센터에 좀 묻고 있어요. 아니 그건 의사가 솔직히 상담하셔야 돼요. 어떤 운동법이 더 좋을 거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거에 따라 다 틀리지 예를 들어 나는 파워리프트가 꿈이에요. 나는 우리 한국에서 파워리프트 대회가 있어요. 파워리프트 대회 나가서 나는 가서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어. 그러면 5x5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좀 활동적인 액티브한 몸을 갖고 싶고 조기축구에서도 운동 잘하고 싶고 그리고 계속 내 몸을 이제 뭐라 그럴까 운동신경 좋게 수행능력이 좋게 하고 싶어 이러시려면 점점 점진적 과거가 되는 13.7 운동도 굉장히 좋은 거고 목적이 따라 틀려요. 목적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임에 코인을 넣어야지 나는 띠바 철권하고 싶은데 킹오파가 킹오파가 유행해요. 그럼 킹오파에 궁전 넣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되냐고 되냐고 이거 오락실 주인한테 싸름이 맞아요. 단백질 섭취량도 그냥 무슨 수학적으로 이게 이퀘에션이 있는 게 아니고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리고 자기 일반식에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자기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초보냐 중급이냐 이렇게 따라서 다 나뉘어요.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강의가 제 아프리카의 다시보기면 있어요. 그걸 꼭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커피 안 마셨다 야 만약에 하루 권장량 이만큼 먹어라 뭐 뭐 하루 권장 무슨 뭐 뭐라 무슨 뭐 뭐야 그래 그 소금 뭐라 그래 소디엄 이만큼 먹어라 이거를 만약에 표로 해가지고 살잖아 어? 차라리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편지 하나 쓰고 나 어 뭐야 폭포가서 몸청을 이렇게 정화시킨 다음에 하얀 보복 입고 산에 가서 살 거야 왜냐 물 먹었더니 뒤밭도 죽을 수 있다니 과일 처먹었더니 뭐 죽을 수 있다니 무슨 파란색 파란색 푸른색 채소먹었더니 또 죽을 것 같다니 생선 먹었더니 죽는다니 고기 먹었더니 죽는다니 너무 위험한 옷이야 그럼 난 산에 가서 살 거야 알겠어 탈구에 도움될만한 어깨운동을 가지고 탈구뿐만 아니라 탈구에 국한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관절 자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근육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전화 아니면 친구들이 얘기해 줄게요 아 이래요 딱 올 때마다 이래요 야 춥고 야 기구차 하면은 아 오늘 무릎이 좀 그런데 하지 말았더니 아 슈 슈 이렇게 차고 나중에 아야 무릎 아프다 이래요 그런데 이게 이게 바보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신체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면 이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이렇게 느슨해 있어요 특히나 관절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이 느슨한 것 보다는 관절 속 때문에 더 아픈 통증이 오는 건데 그래도 느슨해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 근육이 놀라니까 이거 수축을 하게 돼 버려요 그래서 운동하는 당시에는 안 아파 그런데 나중에 운동을 끝나고 나면 이게 이원이 풀리면서 그 속에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절은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탈골이든 아니면 뭐 뭐 극상근을 다치셨든 아니면 뭐 충돌 증후군이 있으시든 간에 근육 관절은 무조건 근육을 발달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근비대성 운동이 또 될 수 있는 근비대성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 근육 어깨 근육은 주동 주동근이 없어요 다 이제 서포트 근육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주동근 같은 경우는 흉근 큰 거 둥근 큰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 두 세 가지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재활 목적으로 그래서 어 이제 프레스용 무조건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엎드려서 하시는 로우 하나 하시고요 로우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쵸 엎드려서 하는 거 어 뭐 두 개 세 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뭐 프론트 레이즈 레이즈를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외회전이 들어가는 케이블 잡고 외회전 들어가는 팔꿈치를 굳혀 놓고 외회전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이제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굉장히 재활에 도움이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재활이니까 재활 목적으로 두질 운동하셔야 돼요 스쿼트 할 때 햄스트림 잡을 잘 못 느낀다고요 혹시 풀스쿼트 하셔요? 중량 70%로 랩은 이제 세트는 3세트로 열두 번 정도 하시면 되고 금비대회는 가장 중요한 게 쉬는 시간 세트 간 휴식 시간에 1분으로 하셔야 돼요 개인 딥스는 엄청 좋은 운동이에요 탑3에요 체조 선수들한테는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운동이 딥스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가동 범위가 나쁘기 때문에 관절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수준에는 하기 힘든 운동이에요 그렇죠? 풀스쿼트를 하니까 그래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내가 이제 도사에요 내가 다 알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요 이거 자 이제 스쿼트를 할 때 대개 대개 해프스쿼트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해프스쿼트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제티 이두가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요 얘가 쓰일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풀스쿼트를 하게 되면 이 놈이 이제 다 이완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단축이 되버려요 얘의 사용도가 거의 0%에요 그럼 이걸 어디다 갔다 쓴다면 바로 둥근에 갖다 써요 둥근이랑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전근이라고 그래요 양쪽 양쪽 양쪽근을 써요 그러니까 풀스쿼트를 하면서 대퇴 이두근의 발달을 원한다는 것은 이두운동을 하면서 머리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똑같아요 잠깐만요 어 쉿 일로와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pup 요리 애들이 пятim 요리 모두 onda 었어지는 dak 청소해 주시기 햄버거와서 수아리 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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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리 진러 저는 이제 햄버거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햄버거가 좀 땡겨서 햄버거를 우리 말려가기 시켜줬어요 이렇게 놨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면 몸이 당연히 좋아지죠 정화가 되니까 근데 맨몸 운동도 괜찮고 기계 운동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크게 무리될 건 없거든요 자기 몸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님 먹고나면 바로 대변분에 병원 가봐야되나요? 먹고나서 바로 대변분다는 놈은 식도부터 항농까지 그냥 그냥 일자식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말이든 소리를 해야지 아니 밥 먹고 바로 먹는 건 그냥 너의 이 뭐라 그럴까 생리적인 반응이고 네가 먹고선 그거는 다른 거야 지금 심리적인 것이 있어 형도 옛날에 그 얘기 있었었거든 야동보면 막 오줌마라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다 이제 생리적인 반응이지 주식강단 절대 아니냐 아니죠 12회 3세트인데 운동 6개 있을 거 아니에요 총 18세트지 이런 쪽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화율이 나쁘면 그럴 수 있어요 아 지금은 안 그래 아 여기 아파 여기 안 씌워져 아니에요 크리에이틴 드세요 크리에이틴은 제일 좋은 미성분이에요 아 아파서 못 벌리겠네 이거 틀나면서 뭐 틀나면서 아 아 쓰러 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가슴 안다 뭐 벤치프레스 인커넨 벤치프레스 뭐 삼두 두 운동 두 개 뭐 케이블 크로스 뭐 이런 것들 남자는 대충 님 께서 콜라 원즈 가겠습니다 콜라 원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콜라 원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한 번 안 해봤는데 진짜 콜라 원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콜라 원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죠 몇 개 감사합니다 아 못해 패지게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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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 아 줄 뻔했어요 못해요 하다 포지션 센트 수요 하다 포지션 센트 수가 아니라 1분이 목표에요 1분을 정하시고 이것을 2번에 끊을 수 있으면 그거면 이제 다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두 번에 못 끊어요 30초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나중에 내지 처음에는 10초 밖에 못할 거예요 멈춰주시고 충분히 쳐주세요 50초 남았죠 그럼 50초를 또 도장을 하는 걸 계속 깎아먹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요 아 죽을뻔 뭘 깨우깨가 들어 나 목에 나 여기에 뭐야 택탄 있는 줄 알았어요 음 군대는 분양을 가는게 좋다고 해요 분양운동 괜찮고 군대운동 괜찮고요 꼭 해안할들은 하는 운동 없지만 추천할 수 있는 운동 뭐 데드리프트나 스쿼드 벤치프레스 이런 것들 엘씨드하니 허리 강화를 위해서 하는거에요 이거 친구들 안할렸는데요 엘씨드 40도 살피초 가능하다고요? 엘씨드? 그럼 다른 난이도 엘씨드으로 가야지 엘씨드 종류는 여러분들 40개가 넘어요 이거 토마토 딜러크 아메리카노를 먹고싶은데 아메리카노를 먹고싶은데 아메리카노를 먹고싶은데 여기 지금 찢어졌어 지금 동양식으로 못먹겠다 여기 너무 쓸려 지금 아니 그렇게하면 니 허리 망가져 플랭크는 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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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둘 필요 없고 거기까지만 해 계속 계속 내가 횟수를 증가시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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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수를 증가시킬 목표로 해야지 거기서 무게 낮추면은 언제 또 40kg에 피는 악력을 어떻게 기를거야 엔터브에서 근력운동에 병행해도 되는데 같은 다리 하면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허리지스크 있는 사람은 엘씨드 허리디스크 있는 사람은 엘씨드로 바로 넘어가면 안되구요 할로우 포지션으로 일단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할로우 포지션으로 잘 되는 허리디스크다 그럼 엘씨드 가셔도 돼요 자세만 잘하면 허리 무리 안가는거 맞아요 타이밍만 좋으면 응 댓글 잘 못해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I'm my good day Can you feel my heart 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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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t 3개월 낑은 사람이 아 정책이 왔는데 야이것개소리か 마 입깍 깨물어 마 깨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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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후기에요 띠바 고작 몇년밖에 안했는데 정책이 왔다 생각하세요? 초보자들은 절대 정책이 올 수가 없어요 정책이 왔다는 이유는 뭐다? 니 몸을 혹사시켰다 운동을 똑같이 했다 이 두가지에요 잘 새게 들으세요 초보자들은 절대 정책이 있으면 안돼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PT를 받아서 극복할 그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맞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요 아 감사합니다 매일맛이 먹을 수 있네 그냥 한 40분 한 시간에 운동 12kg 괜찮네 까리하네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먹이 온다 끝나면 벤치프레스 뭐 플랍 이런 것도 다 천천히 처음부터 강의랑 자세 다 이렇게 유튜브를 올릴테니까 부탁드리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운동기구 없으면 맨몸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운동기구 없으면 맨몸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뭐 푸시업이랑 물건 나무밖에 없지 힌트 단백질 프로틴 헬스 홀릭 골드라인 사세요 암 많이 굽지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직접 공장에 가봤습니다 공장에 가본 건 아니고 사장님을 봤습니다 아 아 관절염이 있으시면 휴식보다는 일단 선휴식 그다음에 재활 운동하셔야 해요 배달할 때 스크랙 없이 하죠 근... 근... 근골... 골격근ian을 보셔야 해요 아 남자면 백둥이께서 백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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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쏙띵 쏙먹 엘리언 말국띠 감사합니다 엘리언 아닙니다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허리 잡살 내더라도 도움이 되지 그분들한테는 하루에 두번 먹어도 되고 세번 먹어도 되고 대대부터 허리 터졌어요 허리운동을 복압운동 해주셔야 돼요 복압운동 옛날에 아테네 의상이 이랬어요 아테네 알아요? 아테네 의상이 이랬습니다 더블쌍디귿이 뭐야 더블쌍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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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디귿 요즘은 주운 때문에 형 성의 성욕이 다 달아나서 더블쌍디귿 일주일에 2회 미만이고 형이 운동으로 스트레스 안 받았을 때는 일주일에 텐모어였지 텐모어였 몸 지금 보여줄 수 없어요 운동을 안하면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응대했는데 은퇴했는데 올해 은퇴했는데 타고난 사람이죠 타고난 사람 타고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맨날 골고대는 질을 어떻게 대기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헬트를 즐겁게 한 사람이랑 강호동치랑 몸 비교하잖아요 똑같은 나이 때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애 즐겁게 운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몸이 건강하지 꽉 아 냉동보고 싶다고요? 당연하죠 얼마나 먹고 싶 글쎄요 근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분수살? 분수살이 뭐예요? 음 우피노미같이 지금은 위운으로 개명했지 네 남자친구는 어디서 들어갔죠?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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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양우 저양처 중소 왕력 버티죠 왕력 저 110까지 버티는데 왜 왕력 버티죠 그냥 추쳐지죠 주는 용지는 당연히 살갈이 추쳐지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뺄 수 없어 너무 빨리 빼는 부재중이야 이게 운동 스탠딩 프레스랑 담배 프레스가 제일 좋아요 아니 담배 피는 거랑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운동 효율성이 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담배 한다고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담배 피세요 유투리아 라방님께서 막 드세요 저처럼 즐겁게 하세요 운동 하루에 3대 운동 다 해주려면 3세트도 괜찮고 5세트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다 씌워서 빼면 천천히 빼면 가죽이 천천히 줄어들 수 있잖아요 외형 쪽으로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 외형 같은 경우는 1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 근력으로는 절대 안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5년 5년이 뭐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아 그 판이다 야 만들어 1년이면 내 내 외형은 1년이면 만들어 솔직히 진짜 솔직히 야 먹지마 애기 귀엽지 아니 글련동하고 술 마시는 게 안 마시는 것보다 아니 안 하는 것보다 우물 더 좋지 왜 말왕이냐고요? 제가 이곳에서 요것만 풀면 아 죄송합니다 디바 아 디바 요것만 풀면 저거리만 풀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영정입니다 형님 방금 보고 욕심에 빠졌다고요? 딱 고맙습니다 여러분 추천과 즐겨찍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타피뇨라고 얘들아 주머니 넣고 뒤로 형이 당겨줄까? 응? 이리갖고 뒤로 당겨줘? 내가 지금 방송 때문에 옆으로 해주시면 내가 이거 뒤로 뒤로 가는 순간 손이 뒤로 가는 순간에 너희들은 자괴감 들어서 남자들은 위험합니다 부상당하고 괜찮냐고요? 지금 왔다갔다 해요 운동하면 기도가 아프고 운동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냥 만나지 쪼끄미 가루가 딱 알아요 진짜 목욕탕 가면 길이 터지고 남성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난 딱 가 난 딱 가거든 나는 중심이 여러분 너희들은 큰 머리가 중심이지 어? 너희들은 머리로 중심 잡지 나는 중심이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중심이 잘 안 잡히고 이러고 이러고 걸어 다니잖아 이러고 덜렁덜렁 그러면은 인마 끝나 항상 아니라니까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유지가 힘들지 좀 유지 쉬워요 이거 언더아머입니다 아니 거기서 운동 하나 더 늘려 하나 더 늘려 야 그거 했다고? 대단하다 얘들아 이거 토마토 딜럽스인데 진짜 맛있다 소스가 달아 찾 Значит 수집이 나quela 알자 많이 맛되게 부담해 몇 초 날릴 거예요 해먹어두개 아 솔직히 이 앙거 맛이면 시비도 안 붙어 형이 술 먹으면 눈이 풀려 근데 이러고 있다가 술 먹잖아 한 잔 두 잔 먹자 한 잔 두 잔 두 잔 네 잔 네 잔 다섯 잔 이렇게 돼 이러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시비 안 걸려요 아프리카 원탑 안검아서 아니겠습니까 시비 안 걸겠니 요요할까봐 일만씩 못 들어가겠지 자 여러분들 저 삼장님이 바로 내가 말한 희생양이야 일만씩 못 들어가 왜냐 식이요법이랑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하면 절대 못 들어가 그걸 계속 유지해야 돼 지금부터 남은 여생 rest of your life 지금 80년 더 살 수 있거든요 지금 80년동안 고구마 먹고 방 하나 드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희생 희생양이에요 아프리카 원탑상 아프리카 원탑상 다이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